너의 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숨이 담겨 있는지 난 너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나를 또 얼마나 많이 바꿔놓을지 내 마음을 바꿔놓을지 내가 어떤 의미인지 내 창백한 어른이 될수록 자전거는 니들이 원히 내려가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에 허우저낼수록 여기저기 간 기도에는 점점 덩혈한답게 내 창백한 어른이 될수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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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두려워 안 하는데 넌 넌해 보이지 않는 마음이 세상 그 어떤 짓은 어둠보다 더 색깔하다는 게 감사합니다